장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보여지는 존재, 그리고 바라보는 존재. 사르트르는 존재를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로 구분한다. 즉자 존재는 위식 이전의 순수한 존재 상태를 의미하며 사물이나 동물처럼 본질이 고정되어 있다. 반면 대자 존재는 위식을 가진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초월성을 지닌다. 인간은 대자 존재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는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한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은 우리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러한 자유의 무게는 때로는 불안과 고독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찾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사르트르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지적한다. 하지만 타자는 나의 존재를 규정하려는 시선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이는 갈등과 토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는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보여지는 존재 그리고 바라보는 존재의 상황 존재와 무 매 순간 타인이 나를 바라본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는 세계 한가운데서 세계의 대상들과 함께 굳어버려 위험에 처한 듯이 치유될 수 없는 듯이 나 자신의 존재를 살아간다. 나에게 타인은 우선 내가 대상이 되는 존재다. 나는 시선을 통해 자유롭고 의식하며 세계를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타인을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떤 사유를 형성하려고 하든지 필요한 조건이다. 타인은 원칙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그를 찾으면 그는 나를 피하고 내가 그를 피하면 그는 나를 사로잡는다. 우리는 이미 다른 이들이 살고 있고 우리밖에 위치하는 세계 속에 태어난다. 이 근원적인 상황으로 인해 각자는 자신에게 존재하기 전에 우선 타인에게 존재한다. 이로 인해 나는 주체로 존재하기 전에 사물로 자신을 경험한다. 사물이 나타나는 까닭은 다른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사물은 이러한 외면에 국한된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까닭은 그것이 그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은 움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다른 이들을 지각한다. 이렇게 지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들과 같은 존재이고 사물이 아니며 주체임을 알게 된다. 타인은 밖에 위치한 주체이고 그의 시선은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으며 나는 그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한다.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 의해 보여지는 나는 그들의 시선을 내재화하며 혼자일 때도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다른 이들이 나를 관찰한다고 느낀다. 다른 이들과 나 사이 나와 다른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든지 토대에는 관계의 부재가 있다. 서로 무관하며 각자 보여지고 바라보는 존재인 우리는 근심으로 가득 찬 낯선 이들이다. 이러한 상황은 평생 지속될지도 모르고 가끔 뜻하지 않게 일어날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의 시선에 따라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보여지는 편을 택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들도 타인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시선을 피하지는 못한다. 수치는 언제나 어떤 이 앞에서의 수치이고 나는 그가 비난하는 시선을 지각하거나 상상한다. 각자는 타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타인이고 자유롭게 바라보고 행동하는 주체임을 이해해야 한다. 각자는 근본적으로 혼자인 자신이 다른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각자는 자신의 고독을 타인의 고독을 향해 건너가는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 각자는 다른 이들 없이는 그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유하지도 못하며 행동하지도 못함을 이해해야 한다. 각자는 모든 이들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 이는 우리 각자가 인간 조건의 시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시험은 다른 이들에 대해 자신이 하는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무릅쓰고 존재하는 데 있다. 우리 각자의 주관성에 맞서라. 그대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고독이 짐이 될지 아니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지 선택해야 하는 이는 바로 그대다. 그대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그대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상황이 지옥이 될지 아니면 그들 덕분에 변화하게 되는 기회가 될지 선택해야 하는 이는 바로 그대다. 그대는 다른 이의 생각을 짐작하지 못하고 다른 이도 그대의 머릿속을 꿰뚫어보지 못한다. 신비로움이 밀어내는 벽이 될지 아니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될지 선택해야 하는 이는 바로 그대다. 그대는 선택을 해야 하는 필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이들과 함께 나아갈지 아니면 거기에 멈춰서 그들의 동정을 살피기만 할지 선택해야 하는 이는 바로 그대다. 그대 안에서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대에게 명령한다. 근원적인 분리는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와 다른 이는 서로 이어져야 한다. 자신에게 직접 다가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는 그대의 중재자가 되고 그대는 그의 중재자가 된다. 중재자는 비난하지 않고 관계를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마라. 다른 이들의 의견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그러나 그대가 그들의 의견을 상상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들려고 겉모습을 치장하는가. 본질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첫인상 속에 다른 이를 가두는가. 그대가 만드는 감옥은 그대 자신의 감옥이기도 하다. 그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 다른 이가 그대를 보는가. 말로 분명하게 밝히면 된다. 다른 이가 계속 실수를 하는가. 그러나 그것이 그대에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실수하는 이는 그 사람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할 길 없는 불편함 가운데서도 나는 듣는다. 다른 이와의 관계는 내가 만드는 모습 그대로이므로.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이도 그 자신의 자유를 명확하게 행사하도록 격려하라.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 논문 존재와 물을 편역한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르트르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다작 작가로 알려진 그는 꾸준히 작가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단 한순간도 펜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가 남긴 작품으로 700여 페이지가 넘는 철학 명저 존재와 무, 변증법적 이성 비판을 비롯해 삼보작 장편소설, 중편소설집과 단편소설집, 10여 편이 넘는 희곡, 대량의 정치평론과 자서전 등이 있다. 그의 저서들은 모두 합하면 자그마치 만 5천 페이지가 넘는다. 그렇게 많은 정치, 사회활동을 하는 와중에 그처럼 대단한 창작렬과 놀라운 지필 속도를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프랑스 파리의 중산계급 과정에서 태어나 20세 때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였고 졸업을 한 뒤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1943년부터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이듬해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1941년에 풀려난 뒤파리로 돌아와 저항운동에 가담한다. 1950년대 이후 정치무대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내던 사르트르는 국내외 중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함으로써 20세기 인류의 양심이라 불리었다. 사르트르는 일생동안 50여 권이 넘는 저설을 남겼는데 문학작품으로는 구토, 자유의 길산부작, 단편소설벽, 희곡파리, 다침방 등이 있다. 그중 소설작품들은 그만의 철학사상에 상징적으로 응축되어 있어 프랑스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희곡파리와 다침방은 현대 희곡작품의 경전으로 꼽히고 있다. 철학 저서로는 존재와 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변증법적 이성비판, 방법문제 등이 있으며 이들 저서는 20세기 서양 철학사조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스웨덴 문학원은 사르트르의 풍부한 사상, 자유분방한 기질, 진리에 대한 집요한 탐구정신이 우리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극찬하며 그를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하였지만 노벨 문학상을 부르주아의 잔치로 간주하던 사르트르는 노벨상 수상을 거부했다. 다음은 20세기의 위대한 지성, 사르트르의 명문장들이다. 인간은 정지할 수 없으며 정지하지 않는다. 현 상태로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이며 현 상태에 그대로 정지해 있다면 그는 가치가 없다. 청춘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절묘한 것이다. 외부로는 붉은 빛을 발산하면서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행복은 어떤 상태도 아니며 행동도 아니다. 그것은 죽음의 힘과 생존의 힘 사이, 수락과 거절 사이의 긴장된 국면이다.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 즉 지금 이 순간과 영혼을 확정한다. 인간이 일단 권리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사악함을 다스리는 주문을 외워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행동해야만 사람들의 생각과 희망을 판단할 수 있다. 철학의 유일한 신조는 인간의 자유를 긍정하는 것이다. 한 인간의 영혼 안에서 자유가 폭발하면 신은 그 사람 앞에서 무능력해진다. 전쟁은 일종의 병이 아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죄악이다. 전쟁이란 어떤 한 무리가 또 다른 무리를 살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소위 비평가들이란 타인의 사상을 사과하는 사람이다.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라고 의식하는 방향을 향해 서서히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이 세상의 역사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 사실 사람들은 단기적인 계획에 매달린다. 그러나 그것을 비춰주는 것은 결국 아득한 희망이다. 나는 어딜 가나 그저 나일 뿐이다.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는 없다. 뒤쪽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다시 파악하라. 나는 시선이 집중되는 지점이 아니라 출발선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증오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